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도마뱀 배터리 커버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정품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품질보증서 또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커버의 색상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갤럭시 노트2에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동일한 방식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착된 모습입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도마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명품에 들어가는 가죽 소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dian 고기를 장착합니다. idian 고기를 장착합니다. folk? 아멘 아멘